일단은 저는 근데 털을 좋아하거든요 주제는 여러분이 제일 못해서 궁금한 것도 많을 테니 연애로 정했습니다 베텐너들은 연애를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지영씨가 그때 납득을 못했잖아 저도 진짜 궁금한데 진짜 막 다들 계속 못소리를 하시는데 진짜 못소리신가요? 진짜? 메인 작가도 못소리고 아 실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모쏠리에요 아 진짜 안 믿으시구나 그런 세상이 있어요 지영씨 지영씨가 살던 세상에서는 진짜 그런거 아니시죠 이러면서 아직도 안 믿고 계신거 같은데 아 제가 그때 이제 친구가한테 좀 혼났어요 왜요? 네 혼났습니다 왜왜왜? 어디 가서 실언 좀 그만해라 이러면서 실언을 했다고요? 아 그런 세상이 있는데 왜 존중하지 않고 그렇죠 아 그런게 없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나 네 한번 확인하고 네 정말 찾았습니다 오빠가 모니터를 해주셨네요 옳게 된 오라버니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오빠가 파수였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빠가 그렇다면 지영씨는 이미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계셨겠죠 그렇지 않은 분이니까 신기해한 거죠 여러분 이해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형 손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계시겠어요? 아 여기 아군이라고 하신 분들인데 착각하신 분들이 많네요 있겠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네 이지원님이 보내주셨어요 곧 제 생일인데요 전남친한테 연락해서 생일선물로 무선 헤어드라이기를 사달라고 할까요? 아님 연락하지 말까요? 전남친이 꺼가서 못 받은 돈이 85만원이나 있는데 어차피 돈으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선물로라도 받고 싶어서요 자 그럼 이거는 연락해서 사달라고 한다 안한다 하나 둘 셋 안한다 맞았다 맞았다 저는 이거는 그 헤어드라이어를 사달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정확하게 85만원을 받아내라 달라고 한다? 그렇죠 그쵸 근데 저 같아도 받아낼 것 같아요 돈이 85만원 정확하게 뭔가 너무 이 사람의 든데미가 별로잖아요 네네 그래서 복수하겠다 네 약간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미오미오로 아 또 이런게 뭐 브랜드인가요 그게? 미땡미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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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오미오 하는 줄 알고 갑자기 귀척을 미오미오로 미오미오 그래서 뭐야 갑자기 전남친한테 귀척이야 그래서 이거 배탱이랑 안맞는 인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브랜드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그걸로 그거 뭐예요 거기서 지금 갖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러면 예인이 나왔을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85만원이면 미땡미땡 사잖아요 네네 받아야죠 아 돈을 받아내서 내가 사고싶은 걸 산다 내가 사고싶은 걸 산다 내가 사고싶은 걸 산다 전남친 미오미오 너무 이상하다 너무 웃겨 네 근데 그 미땡미땡에서는 뭘 사야돼요? 저는 운동화가 요즘에 가고싶은 걸거든요 아 운동화 아 운동화 운동화 브랜드예요? 아 그런데? 아 받아가지고 실패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파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았습니다 태연 2X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이쁜니 명품이에요 미오미오가 그럼요 모른척 하시는거죠? 아니 미오미오가 그거 아닌가? 애기들 용품 아닌가? 진짜요? 애기들 용품 파는 데 아니에요? 아기신발에 애기옷이라 애기들 브랜드가 그런게 있어요? 미모모가 있나? 다른 브랜드인가? 나 벌써 사서 예전에 준적 있는데 미..미.. 미..땡 미땡이었을거 것도 아 뭐지? 궁금해 쿠쿠 아니구요 쿠쿠요? 쿠쿠 말고 유지연님 저는 털부자입니다 팔 다리가 거의 이불 수준이에요 여친이 제 털들을 엄청 싫어하는데 왁싱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옷으로 숨기고 다니면 안되는걸까요? 왁싱은 아프다고 해서 겁나는데 여친이 은근히 강요합니다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질텐데 왁싱 할까요? 하지말까요? 음.. 음.. 가보겠습니다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만다! 오..맞았다 만다 만다 왜 만다고 그러셨어요? 일단은 어.. 저는 근데 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털을.. 아니야 아니야 말 실수 아니죠? 네 털이 싫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털이 마른게 왜 싫지? 뭐 수염이랄지 팔털이나 팔털 이렇게 쉬게 했는데 털을 이렇게 손에 나있어도 저는 좋거든요 아 손에 이제 덥수룩해도? 네 그래서 전 되게 나름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향을 좋아하는데 댓글이 갑자기 빨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고르자면 만약에 내가 똑같은 남자가 있어요 네 근데 털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끈한 사람이 좋습니까? 무조건 털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건 진짜 취향이네요 그죠? 하하하하 왜죠? 아니 털이 엄청 이상하지 않아요? 어 털 없는 고양이들 같지 않아요? 아 스피리스 고양이 스피리스 고양이 하하하하 그거랑 한쪽이 다르죠 인간은 원래 고양이만큼 있지는 않아요 하하하하 그렇지만 털이 저는 좋아요 하하하하 정형국 탈락이라고 해서 하하하하 머리 얘기는 아니죠? 하하하하 머리 얘기는 당연히 있는게 좋은거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저 오늘부터 기릅니다 하하하하 기른다고 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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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랑 트위터랑 인스타랑 페이스북 인데 트위터 제일 먼저 지우고 하하하하 헐 셋 다 안하세요? 안해요 네 근데 안하니까 핸드가 되게 좋아요 진짜요? 네 아주 클린해요 머릿속이 볼게 없으니까 진짜 안 보세요 아무도 그래도 보니까 내가 하는거랑 보는거랑 다르잖아요 보고 있어 아 보는건 축구계정은 다요 축구계정 앱이 없진 않고 원래 파가지고 보고 있어요 부계정 그니까 부계정 다 다 보고 있고 여자 연예인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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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구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첫단순 해놓고 힘들다고 하는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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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계정 팔로우 여행입니다 예 왜냐면 축구 하하 하하하하 하하 축구 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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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난다 하하하하 선발이라는게 선발 라인업이 한시간전에 발표가 되는데 인스타로 제일 먼저 나와요 하하하하 그래서 인스타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하하하하 그렇군니 그렇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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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추리닝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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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